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월분! 오늘의 각자 먹방은 탕후루! 저희가 전편에서 쿡빵에서 탕후루를 여러 종류를 만들었죠? 그거를 오늘 먹을 거예요. 어떻게 먹을 거냐면 누가 뭘 먹을지는 저희가 지금 다 가려놨어요. 안 보는 상태인데 여기서 눈을 가리고 먹는 거죠. 네. 눈을 가리고 먹는 거예요. 그라져. 누가 먼저 먹을지 가위바위보 하시오. 안녕히 계신 거 가위바위보! 먼저 먹을까? 어. 먼저 먹을까? 다른 거 만지면 안 된다. 꼬치만 만져야 된다. 꼬치를 만져보면 꼬치를 만져보면 저는 이 꼬치가 맛있겠구만. 이거 이거 이거? 오케이. 아 많은 냄새 오지게 나는데 갑자기. 자 첫 번째 꼬치는 요거예요 요거. 요거를 너가 먹을 수도 있고 나한테 한 입만 먹어주러 패스를 할 수도 있는 거야. 그래갖고 결론은 14개니까 7개씩 먹으면 되는 거야. 냄새 한 번 맡기해줘? 어. 알겠나요? 진짜 설탕 냄새밖에 안 나. 먹을 거야? 응. 먹을 거야? 바꾸는 거 없어 이제? 음. 아. 맛있어? 음. 설탕 맛. 안에서 그 토마트의 과지 빡 터지거든요. 터지는 순간 토할 뻔했어요. 맛 없어?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. 모르겠네요. 이렇게 하면. 저는 요거. 요거 뽑아주세요. 내 생각에 여러분들. 왜 아무 말도 안 해. 좋은 거지. 냄새받을 깨를. 내가 한 번 쑥 줄게. 어. 나 손가락이 그렇게 안 나는데? 어쨌든 7개 먹어야 되잖아. 응. 일단 내가 그냥 하나 먹자. 맛있지. 끼리자 끼리. 맛있지? 응. 이거 맛있다. 맛있어? 응. 달달하니. 지금은 열두개 남아있어 탕후루가 아! 나오게 나왔어요 냄새 냄새 아 안돼요 요거는 냄새 맡으면 바로 하기 때문에 냄새 못 맡게 알겠습니다 먹어줘 먹어줘? 벗어져야 돼? 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맛 있는 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까? 와 씨 요걸로 하자 요거에 올라 됐어? 네 아 이거 무슨.. 나 타본 냄샌데 분명히 아 이거 무슨.. 나 타본 냄샌데 분명히 먹겠습니다 먹을게요 바꿔도 되나요? 바꿔도 돼? 피디님 바꿔도 돼요? 어 뭐야 연기하는 거 같은데 나 먹을래 야 복숭아 잘 잘하자 자 다음 오케이! let's go! Let's bring it on! Do you know? 올게 많네요 또 정질 연기하는 소리를 질린다 또 정질 연기하는 소리가 싹 질린다 옳게 왔네요 라는 거는 한번 꺾고 두번 꺾은거에요 먹어줘 먹어줘 뺀다 음 아 당근 아 당근 제일 싫어 분명히 설탕을 불렀는데 당근만밖에 안나요 당근량이 개쎄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는데, 그 친구가. 강한 친구 누구가? 다음 타오르는 이겁니다. 우리 살짝 쪼갠단 말이지? 나의 느낌상? 맛있는 거에서 또 쪼개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? 마가총! 마가총! 제어린 마가총! 뺀다. 어. 사야하! 헤헤헤헿!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거 가지고 탁탁 도우냐, 너네? 정말 맛있어. 나 두 개만 더 먹으면 돼. 너 어떻게 더 먹으면 돼? 나 이제 죽었다. 딸아람! 딸아랴! 딸아랴! 요놈으로 하겠습니다. 요놈 요놈? 네. 아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그 두 개를 먹어주려 한 번에 쓰던지 한 번에 너가 먹고 끝내던지 아 진짜 근데 지금 조금 배가 부르거든요?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니가 먹는 게 그림상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기둥이 한 입만 먹어줘 아니 생일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아 되죠? 금격을 먹어 겁냐 매워 뭐해 뭐해 5개 남았어요 요 놈 아 요 놈 생각이 많아졌죠? 내가 먹었으면 좋겠어 안 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먹었으면 좋겠어 민지는 응 응 밥 먹었으면 좋겠어 밥 먹었으면 좋겠어 밥 먹었으면 좋겠어 밥 먹었으면 좋겠어 먹는다 ㅋㅋㅋㅋㅋ 내가 맛있는 것도 잘 먹어야 돼 줘 보세요 아 팝크게 해줄게요 아니에요 안 먹어요 아 여보세요 아 두 덩어리 먹어야 돼요? 네 아 얼굴은었어요 오 tun 으잉 어 의외로 잘 먹는다? 응 어.. 야 넌 골라서 이런거 못먹냐? 너무 맛있어! 아 곤욕이야 이거 키바! 일단 너가 번호를 골라 1번, 2번, 3번 중에 골라 2번 바로 먹겠습니다 야 빨리 줘! 2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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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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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 잠깐만! 줘? 골랐어? 됐어? 네 왼쪽에 있는게 1번이고 오른쪽에 있는게 2번이에요 2번 바꿀게요 여러분 바꿀게요 필요없어 2번 바로 입에 넣어도 되래요? 입에 넣어도 바로 아니 재미없잖아 이런거 바로 입으로 넣어 조용히하고 이제 못 바꿔요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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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냄새가 없는 우와 별 안 매운가보다? 냄새 어디 있는데? 뭐 먹겠어? 으허헤헤헤헤헤헤 으허헤헤헤헤헤 와아 이나 매워 으허헤헤헤헤헤헤헤헤 으허헤헤헤 으허헤헤 뭐 먹겠어? 아 아 아 탕으로는 왠만하면 달달구리한 과일로 하시고 야채탕으로는 왠만하면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음에 더 재미있는 각자국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철은 포도, 복숭아 포도? 네 어 레몬 있네? 어 레몬 있네 레몬이랑 저희가 많이 씩 안 필요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필요해서 네, 조금씩만 삼래요? 뭐랑요? 땀을 아들이 줄줄줄줄 너무 넣어가지고 응 아이고